예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니라 믿어 이에 이르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